동대문구의 스마트 치맥케어 홈플랫폼 구축사업이 혁신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2021년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사업에 이어 스마트 치맥케어 홈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고는 2년 연속 혁신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으며 올해는 동대문구를 포함해 32개의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치맥케어 홈플랫폼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외부활동 부재와 사회관계만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를 활용한 치매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아리아는 음성인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두뇌톡톡 인지훈련, 정서지원, 긴급구조요청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우울감 감소, 기억 감퇴 감소,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군은 치맥케어 홈플랫폼 구축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